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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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식간에 레벨 7 1-1 1-1 1-1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개척지가 뭐예요? 개척지가 뭐죠? 나 개척지가 뭔지 모르는데. 이건가? 개척지가 뭐예요? 개척지가 뭐예요? 개척지가 뭐예요? 여러분 저 여기 못해요. 저 찌질하단 말이에요. 저 아직 6-10이란 말이에요. 나 여기 할 친구도 없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저 찌질이에요. 그럼 얘를 팀을 참가시키고 잔누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 형을 참여시켜서 모험을 입장해봅니다. 영웅 지역 다 안겠어요. 자 한번 가봅시다. 자 한번 가봅시다. 한번 가봅시다. 빡빡빡. 와우 근데 센데? 빡빡빡빡. 빡빡빡. 어? 어 나 센데? 뭐지? 어? 개세잖아? 왜 자동 스킬 하면 안 좋아요? 아! 자동 스킬 안 샀구나? 아 내가 이거 VIP여가지고 맨날 자동 스킬이 돼가지고 사는 습관이 없어. 캐시하면은 그 VIP 내더라구요. 자동으로. 그래가지고. 깜박했네. 빠삭 빠삭! 빠삭 빠삭! 왔다! 왔다! 하얏! 따라! 아아도! 빠삭! 화이팅! 가자! 초초초초초초초! 쪼르르기! 쪼르르! 호우! 아우! 한번만 더 쥐르기! 힐! 아우 야 나 죽는다! 어 힐 힐! 힐! 힐 형 힐! 아우! 야 인생 끝날 뻔했다 진짜! 와! 대박! 야 이 찌질이 어떻게 해? 이 찌질이 이거 개발리는데? 어 어떡해요? 어떻게 해요 여러분? 어머나 어머나 어떡하냐 나 이거? 아 됐다! 아 살았다! 아 살았다! 와! 자동전투가 편해! 아워! 아우! 으깨! 얼음! mmm! 으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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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아가 타깝하rance! 으깨! 어차! 버슨! 으깨! 어깨 굿 따사 따사 와 나 개잘한다 아 이거 못 버티면 죽는다 못 버티면 죽는다 못 버티면 끝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거 못 깼어 아 이거 못 깼어 어떡해 잠시만 나 템 좀 바꿀래 너무 슬퍼졌어 여러분 저 템 바꿔야 될 것 같아 템 한 개 돌파하고 싶어요 템 이거 끼고 있는데 바꿀까요 바꿀까요 템 바꿀까 육성끼라고 아깝잖아 얘 이거 5성짜리 끼고 있는데 이제 곧 육성 바꿀건데 이제 곧 바꿀건데 이제 곧 아이템 바꿀건데 이제 곧 아이템 바꿀건데 이제 곧 아이템 바꿀건데 새로운의 7성 뽑아서 이제 바꿀건데 이제 곧 아이템 바꿀건데 세트 끼고 있네 이거 어 이게 뭐야 수록색깔 껴야 되는데 이거 껴야 되는건가 헤르 페리르토 착용 됐다 어 세트 됐다 집행자의 도끼가 필요하네 없어 없어 집행자의 도끼가 없어 사랑의 매 사랑의 매 군주의 장갑 세트 군주의 장갑 군주의 장갑이 없다 황제의 장갑이라도 끼라고 아 됐다 됐다 어 사고싶다 구라야 자 그래서 그러면 상점에 가서 우리가 이걸 한번 뽑아보려고 난 돈 많으니까 다 받고 오케이 됐어 그 다음에 몬스동왕 가서 아 이게 아니야 팀관리 들어가서 이 찌질이들 있지 팔아버려 상점에 상점에 갖다 버려 야 너 사라져 얼마야 400원? 개 찌질이네 팔 가치도 없어 야 이번에 가자 시작하자 시작하자 이번에 깬다 이번에 깬다 진짜 이번에 깬다 가자 좋아 야 이번에 쎄졌어 아까보다 좋아 느낌있어 나 집행자들게 없어 좋아 구경을 해보자 내가 포션까지 먹였다 너 아 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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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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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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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 잘한다 좋아 역시 자동전추가 좋아 그쵸? 빠사 와 개쎄다 와 개쎄다 근데 나 나 왜 이리 쎄? 나 왜 이리 쎄지? 아 근데 나 이거 좀 불안하다 안 돼 안 돼 죽지 말어 안 돼 죽지 마 아 이거 찌질인데 이거 이거 개상 찌질인데 야 너 여기 딱 기다려 나 회복할 거야 아 왔다 이거 망했다 와 큰일 날 뻔했다 진짜 어 힐러야 다행히도 야 다행히도 힐러야 와 나 이거 이거 벌써 아니여? 오 됐다 깼다 야호 자 깼네 쭈쭈 야 4성짜리 저 갖고 싶다 다음이죠 넥스트 넥스트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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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자동스킷 사줬구나 저 이거 신축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좋아좋아 살았다 야 이거 신축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좋아좋아 살았다 야 자동사량이 편해 역시 여러분 자정사량이 편하죠 친구 부르기는 내가 위험할 때 써줘야되겠어 짜란 짜란 근데 여기 경험치를 못 얻는게 좀 아쉽긴 한데 어머 근데 그거 알아요? 저 저걸이 첫 칠성이에요 저걸 첫 칠성이야 첫 칠성 네 나는 이게 좋은건지를 몰랐거든 나는 이게 좋은건지를 몰랐거든 아 야홍의 물약성의 경험치 하다나? 완전 안좋은거 아니요 선택권으로 안 뽑았는데 내가 이거 7성 맞는거야 직접 내가 힘들게 내가 얼마로 노력했는데 이것때매 근데 뭐해요 얘 내가 진짜 7성만들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었는지 모르시죠? 내가 진짜 노력했었거든 7성 뽑으려고 좋아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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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사 내가 널 지켜보고 있다 주인님께서 널 지켜보고 있단다 7성을 위해 노력을 합니다 7성을 만듭니다 7성을 만듭니다 뭔가 여기서는 얘가 필요해 타자타자 차아 굿 굿 굿 굿 굿 친구를 불러야지 이럴땐 이럴땐 친구가 필요해 어 뭐야 700원이 남았잖아 설마 이거 끝? 하나 더 남았나? 하나 마지막 하나인가? 어? 여기가 끝이지? 여기가 끝이지? 여기가 끝이지? 제발 깨야돼 제발 깨야돼 여기가 마지막이래 이 육에 넌 할 수 있다 미소야 하자 할 수 있다 넌 할 수 있어 너 놀았다 reinfor 야 이거 진짜 돈 많이 필요한데 칠성집을 할 weapon 장난하는게 많을 필요할텐데 내가 아는데 이거 내가 진짜 그때는 진짜 돈 녹아다 많이 했거든 골드 던전 있죠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오는 거기서 내가 개녹하다 했었는데 저걸이 진짜 좋은 캐릭인가봐 나 몰랐는데 이게 쓰레기인줄 알았는데 여섯판되면 레벨 30 이라고요? 와 장난 아니네 좋아 잘한다 또 뒤로가네 또 뒤로가 바로 앞에 문이 있는데 아 여기 물집 잡혔어 저걸이 모험 투탑이야 이야 진짜요? 신기하네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mów 이 어디가요?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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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도 되게 힘들.. 야 그러면 체력 채우자 체력 채우자. 바꿔서 레베카? 너가 레베카냐? 제발 잘못하면 죽는다 잘못하면 죽는다 잘못하면 죽는다 잘못하면 죽는다 지금이야 굿! 좋아 좋아 굿굿굿 첫 7성 저걸이예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네 괜찮아요 이제 곧 또 7성 하나 더 뽑는데 뭐가 뜰지 궁금하다 나 개쎄 근데 저걸이 좋은 캐릭이구나 다행이다 좋은 캐릭 뽑아서 운이 좋은 남자였네요 흠흠흠 아 7성 하나 더 뽑았어요 아 진짜요? 난 6성 선택권밖에 못 받아봤는데 내가 복된 것 같아 아닌가? 와 굿! 아싸 굿굿 좋아좋아좋아 아주 좋아 와 정복 미션 탈성 아 저 목걸이 받아 써야되는데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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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다음 주인 것 같네 그럼 우와 성장의 대륙 정복했대요 새로운 대륙으로 떠나세요 정말요? 우와 이제 성장의 대륙으로 갈 수 있대 아 떠날 수 있대 여기 맞네 아싸 아싸 아오 아 아멘